안녕하세요! 뭐야? 아니 또 이쁜 척한다 아 왜 그래? 또 또! 고마워해!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! 얘는 돼지입니다! 이거시마! 시끄러워 용이 오빠가 사무실을 옮겼다 그래서 저희가 휴지 사들고 갈려고요 그래가지고 맞잖아 맞지? 아니 휴지 사들고 갈려고 여기서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야! 손발이 하나하나 안 맞아 손발이 나는 맞았다 어머! 와이팍 저희가 그래서 놀러 왔는데 또 놀러 온 거 놓칠 수 없잖아요 놓칠 수 없잖아! 용이 오빠 우리의 웃음벨이잖아 아 웃음마트 너무 재밌어 짓궂은 걸 하고 싶어서 허미진이 빨간 내복을 입고 바지에 빵구를 낸 다음에 한 번 뱅쿠베리 아즈 르헤키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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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예예 봐봐 팁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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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거 새콤매콤 먹어도 돼요? 어 먹어 상우실 차린 남자 맞습니다 상우실 대표 성경입니다 상우실이 필요해서 일단은 일단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신지 너무 마음에 드신지 아 그래요? 근데 뭐가 많네요 아니 근데 아직 조촌한데 응 그래도 채워나가야지 하나하나씩 약간 용역사무소 이런 느낌이 살짝 나긴 아니 뭐 상우실이 손실 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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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마이크도 오빠 거예요? 응 아니 왜냐면 여기서 혼자서 사랑을 할 거야 아니 아니 나도 진짜 나도 쟤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무소 혼자 노력하고 진짜로 거기서 사람들한테 뽐내는 거지 타고난 게 아니야 야 완벽한 사람이었네 아주 양쪽 철두철미하네 어 아 그럼 야이요를 넣어야 되는지 요요를 넣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야 김방 근데 저 탈 빠지지 않았어요? 아 좀 빠졌어 그쵸 예뻐졌죠? 어 예뻐졌어 진짜로 그 저기 하지 않았어? 뭐 바디 약간 어 맞아요 그치? 어 근데 이런 건 뭐해 아 내가 까랭구 내가 손짓, 몸짓 이런 거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너는 알잖아 얼굴만 봐도 너무 웃겨요 진짜 저희가 우울할 때 오빠 영상 먹어도 맞아 진짜 찐으로 나 너네들도 너무 좋고 보기 좋아 진짜로 왜냐면 혼자서 먹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좀 그렇더라 구경 좀 해 네 헬로구 응 여기면 이제 소품 장비 약간 이런걸로 응 참아야만 하는지 사랑이랄 건 사랑이랄건 요요 저 위에는 뭐야? 뭐야? 여기 위에 넹! 여기는 뭐 없어! 여기는 뭐 없어! 뭐야...이거 왜 뚫려있어요? 뭐야...이거 왜 뚫려있어요? 거기 묶은 줄감 와...여기 이것도 있네~~ 와 여기? 이야 이것도 있네. 흥미하다 근데 뭔가 장이 확실히 있으니까. 여기가 근데 난로가 안 돼서 또 추워. 잠바 입어! 그래 안 추워 너? 어 안 추워, 별로 안 추워. 앉아있어 일단. 참아야만 하는지 사랑이 될 것 유이요. 사랑이 될 것 유이요. 아 오늘 내 곡 입어서 별로 안 춥겠구나? 아 집에서 이 춤을 추고 있다니까. 야 바지 여름바지야? 왜? 안 추워? 맨날 입고 다니는 바지. 이 바지. 앉아 이제. 아니 뭐가 맞네 여기. 그러니까 확실히 소품을 좀 많이 챙겨야겠다. 알았어요. 콜라토조 말고 앉아있어. 이제 그만 앉아. 이거 좀 더 채워나가야 돼. 얘 말이 신났네. 좋다야 여기 좋다. 아 유출해 그러니까. 어 사무실 좋다. 집에 나가야지. 어우 좋다. 와 근데 CCTV가 왜 이렇게 많나요? 아니 여기가 원래 자네 슈퍼를 했었나봐. 편의점. 편의점. 응. 그리고 저기 녹색이랑 이런 게 있었더라고. 그래도 내가 녹색주도 좋아하잖아. 야 이거 칠려고 녹색을 이걸 만든 거 아니거든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운명이라는 거지. 이거 칠려고 이거 만든 게 아니고. 운명의 데스티니. 야 근데 이거 잘 어울리긴 한다. 줘 줘 줘 줘 줘야 돼 줘야 돼. 아 줘 줘 줘. 아 참아야만 하는 꼬리. 사랑하는 꼬리도. 이거 왜 이래. 이거 왜 이래. 성용. 용입니다. 성용. 용. 이것도 녹색이잖아. 야 일부러 노렸네. 노렸어. 야 이거 근데 바지 몇 년째 입은 거야? 이거요? 좀 목불이 일어나고 그러지? 맨날 입어요 이거. 네 맨날 입어요. 뭐 아끼는 바지야? 살짝. 아 진짜로? 근데 이거 자주 입어서. 운동할 때도 이거 입고 평소에도 입고. 참아야만. 그만 입어도 돼 이거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미진이가.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. 너 원래 츄리링 좋아하지 않았어? 어 츄리링 좋아하죠. 이거 왜 굳이 이거를. 컴퓨터 근데 이거는 원래 쓰던 건가? 컴퓨터가? 쓰던 거야 쓰던 거야 쓰던 거야. 여기도 있네. 앉아있어 일단. 아니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왜. 앉아. 난 약간 정신. 집중이 안 돼. 아니 이거 집중이 안 돼요. 처음 왔는데 좀 구경을 좀 해야죠. 아니 구경을 하는데 좀. 아니 천천히 릴렉스 해. 아니 좀. 좀 이따 좀 해야 되니까. 이게 너무 웃겨. 야 저거 몇 년식인지 한번 봐줘. 이게 몇 년식이에요 오빠 왜 이렇게 오래 된 거예요? 어? 몇인데 그래서? 아니 개 오래된 건데? 아 그래? 저거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저거 저거. 어? 마이크? 응. 마이크 마이크. 마이크 체크 원 투 원 투.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빠 근데? 아 좋은 거긴 한데. 오빠 거예요? 아 이건 내 거. 안 줘. 제일 위에 있는 거 저거 뭐. 아니 나중에 빌려 나중에. 보드 같은 거. 야. 야 그래도 용이 이빨 닦는다. 야. 야 그래도 용이 이빨 닦는다. 진짜 무조건이다. 야. 얘이고 범절이야. 근데 이걸. 이거 진짜. 안 돼 좀. 시발. 그래서 넌 MMA를 다닐 거야 어떻게. 근데 왜 그래 또. 아 왜냐면 복싱을 진짜 했잖아요. 맞는데 복싱하더라. 1등 했다며. 근데. 아니 난 얘가 이런. 그게 있는 줄 몰랐어. 근데 요즘에는 약간. 필라테스. 어.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. 한 보여줘. 한 보여줘. 이런 거. 아니 안 보여줘도 돼. 아니 한 보여줘. 왜냐면. 한 보여줘. 이런 거 있잖아. 여기 올라가서 한 보여줘. 뭘 또 올라가. 얘가 오빠가 왔는데. 에이 짱. 알려줘 왜 이래. 뭔가 꼴값을. 매력이랑 다 보여준다. 왜 그래. 나 여성미를. 약간 이런. 필라테스. 아니 근데 확실하게 해야 돼. 범아에 나 오빠한테 뽐내고 싶어. 아니 오빠 앉아서 한번 봐줘요. 또 동생이 이렇게. 알았다 알았다. 우와 이거 흔들려. 우와 잠깐만. 야 천천히 해. 천천히 내려가야 돼. 그래야 확실히. 야 이거 흔들려 잠시만. 아 씨. 진짜. 야. 병신 같은 얘기. 왜 그래. 너 씨. 나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. 야. 너 바지 빵꾸놨어 이 개새끼. 야. 너 이 새끼. 방구를 얼마나 꼈으면. 바지가 네 새끼야. 그리고 이거 버려. 너 몰랐어? 아니 안 웃어. 바지 빵꾸놨어. 봐봐 이거 좀 민망해. 내복이 시대에 무슨. 빨간색을 입은 거야. 나 천천히 진짜 피나는 줄 알았어. 내복이 노란색이었으면 차라리 더 이뻤어. 너무 열정적이야. 바지를 차라리 사러 가자 여기. 여기 옆에 시장 있어. 차라리. 같이 가자. 어 차라리 사러 가자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 난 그 사실을 몰랐어.